지금 이곳에 손이 뜨거워야 돼 어휴 아 아 택배는 그냥 먼저 찍는 게 낫다 아니 치워졌어 아니 난 기존에 쓰는 어플이 하나 있어 이거 들고 가 지금 야채공도가 22일 정도 어 어플이었는데 바로 또 눈꺼 여기 뭐 아파트 세퍼 강남 강남 여러분이 conversations 아 맞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설거지라고 설거지가 좀 많아요 나는 평소보다 설거지 설거지는 많이 안 비리죠 아 진짜 아침에 벌써 추워 런던이 이렇다 하면은 윗북쪽은 더 쌀쌍한다는거야 그럼 딱 좋지 어? 아주 좋지 형은 10월 날 10월 날씨야 하루에 사개져있네 여기 하늘이 완전 쎄파랐네 하루 더워졌다 노팅에 게이트 여기 플랫폼이 짧아가지고 기차가 넘어갔어 여기 특이한게 여기 지하인데 여기는 햇빛이 들어와 써있다 포토벨로 야 시원해졌다 사실 여기 메탈리카 있네 유명한 애들 밖에 없네 동생은 다 있을거 같은데 에딘버로 에서도 팔지 않아요? 거기야 훨씬 기념할만하니까 나중에 거기서 하자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저기 보이지? 포토벨로 로드 정렉 올리비로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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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저렴해 보이긴 하네요 좋은거 사야겠다 어쩌면 둘러보고 생각해보고 또 왔어 날씨가 저걸 거기서만 팔진 않겠지? 아까 가다가 딱 저런 스타일인데 시계가 있으면 사야겠다 못 돌아오잖아 이거 아니 또 있겠지? 설마 여기만 좀 팔겠지? 또 있어 많이 있고 배타니까? 15파운드 이건 백판이겠지 맞아 여기 써있잖아 1983년 라이브야 또 40파운드 비싸네 비싸지 나는 뭐 스웨이드나 맨산 좋아해 근데 어차피 거기 김밥 메코드에서 하면 돼 김밥 메코드 다 있어 그린건가 맛있죠? 이게 날거같아 4개에 15파운드라고? 괜찮네 4개에 15파운드라고? 괜찮네 엄청 싸 나 제 포차 사야 돼 네 8개 사야 돼 나도 8개 사야 돼 나도 8개 사야 돼 데이비보이 프레드 머큐리 비틀즈 에이미 와인하우스랑 에이미 와인하우스랑 아 믹재 거구나 첫번째 사야 돼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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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 돼 형도 한번 보여줘야지 형도 한번 보여줘야지 응? 8개 사야 돼 South Korea South Korea Ah nice I have a very good friend from Seoul Yeah I still have to visit there But I still have to visit there But I still have to visit there Perfect How would you like to meet you back then? 4, 4, 4? 4, 4, 4? Thank you so much There you go Thank you Thank you 나도 사야 돼 너 산다고? Yeah Hi 내가 좋아하는 비추니 네 아 네 네 소리가 잘한다 노래 잘한다 노래 잘한다 노래 잘한다 노래 잘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름 자기야 It was a mission Thank you And 32 pound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udio Kishi Thank you Thank you 오 새까봐 근데 그거 야광이야? 이게 태어불이 아끼는데 왜 태위야? 이건 태어불이 아끼는 거야? 태어불이 아끼는 거야 위에서 이렇게 반대로 역방향으로 짝짝 되게 디자인 멋있는 게 많긴 하네요 이게 20파운드래요 너무 비싸 지금 60파운드 있는데 써도 되겠지? 40파운드에 에디인보라에서 뭐 하면 살 수 있겠죠? 퀄리티 아깝게 보다는 조합이야 이게 좀 더 나아 나는 쇼핑했네 저거 있는 것 중에서는 대단히 산 것 같아 한국 패치가 있네는데? 조끼 하나 사고 싶다 방탄조끼 이거 아깝게 보다는 조합이네 아깝게 보다는 조합이네 얼마야? 7파운드 그 정도는 얼마 하지? 한번 둘러보고 빨리 사자 이거 커팅 안되나? 이거 어떻게 달라 먹지? 씹어 먹어야지 뭐 어저께 피치앤칩스 한 명당 모으는데 이거 다 사도 21파운드거든 잘 됐다 그래도 아깝게 어디서 먹고 왔으면 안될 뻔 했다 중간에 먹었으면 후회할 뻔 했어 엄청 잘나온다 아 잘나온다 너무 잘나온다 12500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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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도 얻었다 어 이거 되게 어 조심해 조심해 뭐 먹을래? 뭐 아무거나 사야? 똑같이 뭐 안 보던거 사 뭐 이름이 런던사니까? 이건 뭐였어요? 이건 런던필스노 와 건더기로 엄청 또 흘렸어 아 여기까지 룸이 멋있는 아 아 아 아 아 헤비로드 스튜디오 가는 길 바로 저기네 사람들 다 줄 서있잖아 헤비로드 헤비로드 정환이 없더라도 이해를 다 드리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인스타를 하는 정신이 없어 지켰어요 잘? 몰라놔 맞뒤가세요 잘 가르쳐주세요 상온 너무 무거운텐데 종종 또 해드릴게요 새벽쯤에 한번 할 수 있어요 로드 스튜디오 기반지에 안좋겠어 이리와 마크 스트리트 이리와 엄비로드 스트리트 이게 약간 음악 스트리트야? 이 이 런던 라곤 산 거야? 유리에다가 이렇게 써놨네 아 옛날에 구멍이구나 천만원짜리야 이거 그거 얼마야? 됐다 우리나라 시세랑 바로 아까 초보다 더 싼대? 천만원짜리 아 너무 피곤해 방행관이야 오늘은 좀 힘든 날이야 영국박물관을 나서는 길 체력이 많이 회복됐다 그래서 먹으면 좀 밤에 되니까 네 생각해보면 전주비비를 만천원이었으니까 여기 와서 한식을 먹었을게요 미용국에서 먹으면 되겠다 고기가 먹으면 좀 불쌍한 초장 초장 스타일 괜찮네 괜찮네 이게 M이라고? 이게 진짜 새벽이 약간 비 날씨에 새벽같이 갈 때 이게 M이에요 나한테 좀 크다 이거 커요 이게 M도 엄청 크게 나와서 아 근데 이거 대질이 빨딱빨딱한게 완전 장구니까 약간 어 약간 짧네 여기 짐이 더 늘어가네 스몰이 더 맞는거 같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니가 보니 뭐 그 의상이나 이게 꽈잠바 여기 하나 로고 박아야겠는데 걸쳐봐봐 여기 한번 붙여볼까요? 뭐야 이게 굽이기 때문에 이걸 뭐 살펴때 괜찮냐? 괜찮네 원래 입는거 같네 야 너 이거 진짜 싸니까 괜찮더라 너무 싸요 근데 재질이 생각보다 괜찮아 우리가 산게 이거네 어 이거 힙한데 이렇게 입으면 얼마 힙해 15파운드짜리 이렇게 커야지 얘도 M 입었네 여기는 캠든타운 스테이션 라이브클럽들이 많이 밀집되어있는 아이 캠든타운 정신없네 여기 아 저기 놀러가고 싶네 재밌겠다 저기 아 물 맞지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이거? 맛있으세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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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빠 오빠 형이라 그래야지 형이라고 애이미 와인하우스 굉장히 있던 사실 누가 꽃다발 놔뒀다 욕조라테 욕조라테 욕조라테지 플라스틱을 안쓰는 엄청 큰 얼굴이랑 비교면 좀 다른데 얼굴 구하니까 얼굴 마늘 진짜 더 가까이 대봐 얼굴 크기 한 번 마셔봐 똑같나? 네 진짜 크네 어 이거 잘 나오겠네 영상 쓰면 되겠네 아 허리가 문제야 어 어 안절떼 조심하네 왈츠고 왈츠고 이쁘구만 여기 뷰가 좋아 이 길을 따라 쭉 가는거야 이제 뷰가 진짜 멋있어 파워브릿지 가자 점점 걸어가야돼 여기까지 걸어간다고? 어 저기까지 파워브릿지로 가는길 여기 근데 왜 궁합이 있지? 하나 둘 하나 둘 팔이 좀 오는 팔 웃어 웃어 하나 둘 표정 좀 팔 이상해 팔 이상해 팔 이상해 내리까? 어 좋아해 팔 좀 뽑고 하나만 고개를 앞쪽으로 해야 좀 하나라도 보자는지 모르겠네 홈이 어떻게 이거 밝게 올릴 수 있어요 이걸 나는 잘 밝게 나왔잖아 이렇게 나와야 돼 다시 찍어줘요? 이거 받아야 그러면 이거 카메라 밝게 올리는 게 아니라 표정 포즈가 이게 어떻게 이게 표정이랑 포즈가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어 동네 아저씨 마실 나오는 아저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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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돼 그게 태봉의 매력이죠 이거 묶어먹겠다 이거 진짜 사진 찍어줘요 사진 찍기로 실패한 태봉이 아 아 아 아 아 웃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라도 막 찍어 그럼 건져 하나라도 하나라도 건져 아 태진이 네 거 찍어줄게 그러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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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관종 관종 근데 야 밤에는 너무 움직이면 흔들려 어 그렇게 움직이면 멈춰 있어야 돼 슛 슛 좋아 다시 또 됐어 아 충은 형 아 아 후회한다니깐 후회한다니깐 여기 다시 안와 여기 이제 아 귀여워요 좋아요 귀여워 여기 다 이렇게 뜨라 아 그래 한번 찍어야지 이걸로 찍어야지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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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나 형 찍어주는건데 미켜봐 아직 충은 형 찍고있어서 아 낚았어요 형 찍고있어요 둘 둘 바로 찍는다니깐 바로 어색해져 이런 느낌 형 더 심했어 나 막판에 건졌음이 됐어 아 너무 웃기다 아 끝났어요 이제 폼 잡죠 괜찮은데요 뒷모습이 헐라 않네 우리가 안보이네 하나 둘 ? 최대한 버 Edison 한 meglio 둬뽑 쫄깃 林 savoir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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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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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